무조건 달려야되서 무조건 달려야되서 도적 상대로는 인총 가지고 잡고 시작하는게 좋죠 구원을 일단 넣어두고 엎드려 성전사 진행검 좋아요 1코 1코 엎드려 쓰고 동전 성전사 이거 보면 되겠네요 2개 다 나왔네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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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쓴고 이런게 솔직히 나와두는게 좀 더 좋은데 음 음 알다보고 도적 상대로 얘가 한턴이상 살아있기는 어렵겠죠 쓰읍 그러면은 내는 카드 보고 카드 개수 보고 신의는 총 바로 달려야겠다 좀 빠르지만 쓸게 없네요 칼부 드로우 이렇게 나오나 앙각금 택도 없죠 아 아 왜 이렇게 나오냐 아 하수인 남아야는데 비밀을 써도 하수인이 있어야지 비밀을 쓰는데 거참 뭐 하수인은 굉장히 많이 적게 넣는 덱은 아닌데 하나도 안잡히네 답답하게 와 이것도 비싸 신병 캐리 가야겠다 임무를 내려 주십시로 그렇게 신병이 캐리하는 그림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맘가 전 질 오! 나도 같이 달리자 실행은 좀 기꿀각 아끼나요 칼? 나도 달려 3코스트 전질 3비밀 진짜 저장량이 있다 아싸 라요 3회 전장으로 쯔 으어아 크 크 크 크 크 크 이건 어떨까 노스맨드로! 반드시 승리하니라! 칼을 안쓰네? 이거 혼절 들어가도 괜찮은 카드라 일단 낸거고 다시 꺼냈으면 되니깐요 이제 마나가 10코 되기 전에 저는 끝장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금 달려야되는데 도적 특성상 이런거 전부 끼어있는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도적들이 두번씩 때려야되서 원래 도적이 폭딜로 한방에 상 녹이는게 가능한데 이런거 껴주면 그런게 힘들죠 주먹 주먹 엎드려! 엎드려! 반갑! 포칼? 이거 미리 입력해둔거군요 지금? 손절이 있나? 아 절개? 가르쳐주십쇼 가르쳐주십쇼 착 자 벽보고 싸우게 해줍시다 이제부터 다시 또 성가시게 이거 구원인 구원 코스프라 할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짜증날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위해 사과하라 하면은 혼절을 걸겠죠 네 이제 필트링 나가면은 진짜 혼절도 지금 뺏고 더 있을거라 생각을 안해야되 이제 포트링 나가자 요즘 매력님 왜 방송 안해요?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관심없죠? 매력이한테 나쁜사람 가르쳐주십쇼 매력이 군대같습니다 폴트링 등판! 어 잘못될뻔했다 보승고 폴트링도 괜찮은 아 보승고 태양기자님도 좋을 것 같고 폴트링 진실이 하나보단 둘이 더 짜증나죠 그 시원하게 신성화각도 한번 봐줘야되는데 10호 되면은 소누나 신성화? 뒤바라 2호 4호 3호 4호 5호 4호 5호 5호 3호 5호 6호 5호 4호 4호 5호 아 혈기사 넣으면 안 됩니다 얘들이 쓰고 있는 천상의 보호막을 빼면 안 돼요 그게 개들이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좋지 혈기사 개미 썼다가 그러니까 보채 완료 아니 뭐 침묵 맞고 그냥 망해버리는 것보다 얘들이 그냥 쓰고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요원 연계 없이 나왔고요 연계로 쓸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건데 아싸 슈퍼 보승고 슈퍼 보승고 이거 도덕님이 전질로 잘 달려주신 덕분에 핸드가 마르지가 않네 아직도 팡팡 어? 빵빵해 이거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여기에 또 이제 소스를 투자하면 이제 얘는 잡을 게 절대 없습니다 뭔가 지금 바르고 해야 되는데 기름 바르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필드 정리해버리니까 그것도 못하구요 칼부 드로우 드로우 기습 탕 내 눈은 뜨여있다 아 나 체리기기사인데 안 죽이십니까? 아 왜 그래 왜 그러셨을까 왜 안 죽이셨을까 죽이셔야지 죽이셔야지 진실이 제 방패입니 내가 뭐해 주겠다 정의를 위해 목을 충격하겠다 오기름비 완료 누구를 죽일까 너 얘를 못 사가지고 계속 발동구리고 있었는데 쓰게 만들어주네 선택지가 정말 많아 이 정도면은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카드 5장 카드 5장 10장 18장 18장 이것도 방심하지 맙시다 도덕이라 아직 토칼도 있고 아직 토칼도 있고 아직 토칼도 있고 히타는 근데 요즘 메탈에 잘 안맞죠 히타는 근데 요즘 메탈에 잘 안맞죠 호칼 하시나 뭐야 기름을 기름을 이렇게 발라? 아직도 비밀 남았어 오 폴트링 괜찮은데 괜히 구원단내가 맞지 않게 아무 또 선하지도 합시다 아 그리고 실수한 척 이런 영릉리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서 연기해야돼 너무 뻔한건가? 하하하 뭔가? 아 혼잘찼네 혼잘찼네 아 쓰읍 다시 혼잘찼네 없나 있나 없나 있나 있나 봐 혼잘 괜찮아 또 나가면 되니까 괜찮아 마지막 혼잘까지 있었으니까 또 나가 연 연 어떻게 잡을거야 어떻게 잡을거야 보석들 특성상 침묵은 안쓰구요 야 대놓고 구원이다 이번엔 실수했다는 모션 난치해도 됩니다 대놓고 구원인 척하고 어쩔거야 뭐 흠 흠 영릉 방탄소 구고 지금 붕을 많이 꺼내면은 그건 답이 안되죠 아마도 톨트릭은 그냥 잡아도 문제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나와도 문제야 얘가 칼을 낳고 죽거든요 자 일단 비룡 제 계산상 뭐 5의 만화로 드로우한 것 중에 봐도 나를 보낼 수는 없어요 이누미님 생각해 감사합니다 지습 worm 놈으로 치고 도발 올리지 않으면 아 절개 이 친구 이 친구 풍내기군 아하하 미안해라 어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네 에헤헤헤이 아이 고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네 바로 나가네요 어? 밀어던이며 연파된 Crus bonfire Crus bonfire Crus bonfire Crus bonfire 오... 고기압이 생 일단은 이것도 돌립시다 기사 상대로 그닥 좋지 않아 음 좋다고 해야되나 요즘 기사들은 그 클래식 힐기에서 아니면은 드롤을 보통 다 신의 은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핸드 빨리 서는 사람이 좋습니다 핸드를 상대보다 더 빨리 털어야 돼 그러고 은총으로 한 번 드롤하면은 이제 앞서 나가죠 그리고 뭐 약간 덱 차이도 또 봐줘야 되는데 일단 쏘줄까 차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보이는대로 막 내지 마시고 상대가 뭐 낼지 예측해 가면서 지금까지 뭐를 낼는지 보면서 써주면 좀 더 훌륭하게 쓸 수 있죠 차네 그냥 쓰지 말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내고 명치 안 돼 모두에게 충격을 하겠다 3코 아 인사각이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때 인사해야 돼요 그래 정신 차립니다 뭐 딴 거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카드 위에 전혀 손은 안 되죠 이대로 나갈 수도 있고요 제가 영상 작업할 때 보통 핫을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뭐 상대가 인사해주면 그렇게 고맙더라고 그냥 잠수 타고 있는데 인사해주면은 액션을 취하게 되니까 한 번 더 아 설마 그럼 극혐은 아니겠지 밧줄 끝까지 태우면서 게임하는 밧줄 끝까지 태우면서 게임하는 밧줄 끝까지 태우면서 게임하는 뭘 그리 고민하셨나 신경 소환할 거면서 거어 아, 아아씨 이거 참회 뜨거 했어야 되는데 아냐 참회를 지금 안쓰으으...는게 맞을 것 같아 자연스럽게 이거로 가자 3국 gh follow 진검 엎드라! 아뇨 노란 늑사르덱 가립니다. 상대는 무슨 덱이지? 지금까지 한 개 지능검 누구나 쓰는 지능검 하나 끼고 영능이나 주구장창 눌렀어요. 용기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핸드 많이 모으다가 6코스트 하오리산? 풍선 라그달 로스님의 힘이 느껴지는구나! 하오오리산 하오오오오오오 정 ад 하온 . 옳지 좋아요 구원 누구한테 걸리든 좋습니다. . . . 진짜 이런 카드들에게 너무 좋아요 선상의 보호막 들고 있는 애들 혹은 죽음을 해야하리 아 신성 하나 썼으면 좋겠다 신성화하고 얘 치면 오예 빌드 정리 하면서 딱 입력해두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게임 터지는데 아 너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네 물론 근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생각을 좀 많이 해야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 아 꼴빼미 아하 찰지우 노스랜드로 멘탈을 타기고 왔어요 상대편 용기사 맞네요 그래서 참외 하나 나가야겠다 iyeb 이낙 크락 지럭일 도심 이즈 도심 시작 크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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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요. 지금 구호 안에 한 번 당했으니까 아... 게다가 천상에 보고 막 이거 냈네? 쓰읍... 한 번 더 있나?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? 아, 응격? 와... 깔끔하네 부왕이 금방 썼죠? 어, 큰일난거야 부왕이 걷다 쓰면 게임 터진다야 그리고 이게 구원인척, 사과 엎드려는지 확인하신 것 같고 다시 체력 1대 지롱 다시 체력 1대 지롱 법규엔 오프 옳지 톱니 망치 아, 얘 죽이고 죽이고 시울꺼 그랬네 노스 랜드로 일단은 당장 죽이긴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명툰는 달려나야 되니까 후반으로 가면 제가 노답이 될 수 있긴 해요 용들 튀어나오고 히라고 하면 못 잡습니다 이거는 제 실수가 좀 있었네요 때리고 흰송아 하나 부엉이? 용 그거 발사하는 것 같은데 천망 툭 자 이제 피리온 폴트링을 신병학살자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남은 재력 다 하니깐 틀리온 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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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읍 틀리온 틀리온 누더기야 뭐라 해야 돼 얘넨 아 누더기의 천상의 고고막이라니 소름이다 침묵이 지금 없거든요 이 티론이 죽어야지 나한테 지금 좋아요 칼이 빨리 나와야지 명치 까고 끝내거든요 신축하고 드로우하고 막 죽어갈 쯤에 알렉 나오면서 삐또 채우고 하면은 게임 조금 귀찮아지긴 합니다 신성화 다시 한번 오케이 칼 장착 잠깐만 침뱉나? 용기사가 보통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무기 포기고 하는 그런걸 쓸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엄숙한 애도 완전 신규 카드 많이 쓰네 딱 박물관 돈이긴 한데 박물관 마라이긴 한데 어 평등? 용기사는 비밀 안쓰니까 캐젓 나갑시다 5주 Virtue . 1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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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칼로 까고 보스 보호막 씌워서 이걸 잡고 명치 어 칼 하나 더 나왔네 칼로 까고 화수병 오 제니 천장의 보호막 딸케 하지 않는게 좋을테니까 이거 정리하고 신성아 다 썼고 응징의 영롱 다 썼어요 펑등도 두장 있던거 다 썼고 어 킬각이었나요? 아 그래요? 몰랐습니다 8 아 그러네 딱 킬각이네 뭐야 비밀쓰잖아 왕추? 이래도 킬각일거 같은데? 뭐 좀 미안하게 했네요 더 잔인하게 방 아 피지컬 좋네